한국 최고! 한국 최고! 한국 최고! 여보세요? 네! 지금 도착하신 거예요? 홈플러스 도착! 도착! 어떻게 이렇게 딱딱이지? 가서 요리 시작하면 되겠네요? 가서 요리 시작해서 바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겠네요 와! 대박! 짜잔! 짜잔! 이거 들고 가자 랍스터 여기 안에다가 할게 랍스터 내기붓도 된다! 요리할 때 근데 창문이라고 하면 된다 그래도 다르다 아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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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준비하고 있을게 허브솔 뭔가 양파가 다르다 양파가 다르다 근데 안에는 딱딱해 응 그치? 다르지? 신기하다 마늘을 편으로 썰어줄겁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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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웅 새콀 고마운 cym Cindy s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짜기 같아. 우리는 원래 반만에서 이렇게 쭉 누르는 거 하거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손으로 눌러야 한다, 애가. 그럼 이렇게 잡아야지. 손이 잘한다. 자, 새가 남은데. 아, 누구이서 모르는 날 이거 이렇게 세워진다. 뭐야 이거? 세워진다. 뭐가 세워지 뭐. 이거 뚜껑, 랩 뚜껑. 우와. 랩 뚜껑이 세워진대. 대박. 좋다. 맛있다, 그. 엄마 랍스터 봐봐라. 랍스터. 자, 셰프님. 이럴까요? 잡아주세요. 여기 다리가 진짜 맛있어요. 엄마 먹어봐. 곱게 쪄서 먹는 거에 한 20배만. 대박. 나 랍스터 좋아 먹어 봐. 맛있어. 맛있지. 뭐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맛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주려고 하지 바로. 끝나자마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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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는데. 좋네, 어머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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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랍스타를 이렇게. 마늘이랑 같이 볶아줬어요. 버터도 살짝 넣고. 자, 이거를. 미리 덜어놓은 데다가. 맛있겠지? 이제, Henri and 제워크를 이렇게 루 centigrade하고 admits. gré장? 자, 이제 파스타를 먹겠습니다. 이제 파스타 먹겠습니다. 탕자would ми고. 사진은 안 찍었어. 사진은 안 찍었어. 사진은 안 찍었어. 고향이 예뻐요 좋지? 역시 밑에는 자물신이지 나도 자물신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랍스터 위에다가 뿌려, 레몬을 여기다가 소스를 각자 뿌려먹는거에요 엄마가 원하는대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걸 랍스터 위에다가 그래 야채를 많이 먹어 엄마 됐다 그리고 발사믹을 우린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충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그냥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다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먹지 우리 맨날 이렇게 먹어 너무 애국한거 아예? 이게 어마어마인데 배경만 근데 인간하면 미국에서 살 때는 플라스틱 병에 든거 말고 요리로 음 맛있겠다 먹어봐 대박사건 레몬이 상큼해가지고 맛있어 또 많다 음 음 간주 너무 좋다 스파이씨 플라스틱 응 좀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 만큼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맛이구나 랍스터는 마음대로에 또 있는거 같아요 응 계란 조금 다르게 어어 다르다 음 흐흐흐흐흐흐 음 야채를 낼 수 있으면 많이 먹어 엄마 알겠지? 푹푹 이게 파스타만 먹으면 목이 약간 맥히거든 그때 샐러드 다 먹고 하면 맛있어 음 아 행복해 너무 좋다 와 너가 이렇게 완벽하게 할지 몰라 완벽 그 자첸데 이거는 뭐지? 바질이니? 바질이구나 응 응 이게 너가 한 알로리오야? 응 되게 삼삼오해졌다 이거 같이 먹자 응 이거 같이 먹자 응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음 그래 이거 하고 라프트 하나 딱 찍어 먹고 응 응 그리고 못 마키나 샐러드 먹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빠는 치즈를 이렇게 뿌려먹는다 이게 간이 되더라고 맞아 자기 원하는 기호대로 그냥 막 해가지고 먹어 그래 난 치즈 잘 안 뿌려먹고 그래 응 맛있다 특히 해산물 들어가면 난 치즈를 별로 안 먹고 싶더라고 너무 좋다 다 좋다 다 좋다 다 좋아? 응 건강하지 마세요 건강해진다 완전 몸이 느낌 응 먹어도 이게 배부르게 먹어도 부담감이 없어 약간 그러네 응 상큼해 느낌이 레몬이 들어가서 그런가 샐러드가 이걸 살짝 같이 먹어도 맛있네 음 그렇겠다 이게 10초에만 절인 거거든 응 조금 해보려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 엄마랑 연어랑 같이 먹거든 맛있겠네 그렇게 먹어도 맛있겠네 그렇게 먹어도 샐러드랑 같이 먹어 맛있겠다 음 육즙이 풍부하니까 입이 안 텁텁하잖아 응 같이 먹으니까 응 오빠 요리 잘하네 응 수수수수 이런 떡 진짜 잘한대 마늘이 산산보다 수요가 작았으면 양이 작았으면 산산보다 더 비쌌을거라 응 항의사들이 그렇게 잘해 응 마늘이 그렇게 좋은거야 응 마늘을 구우거나 튀기나 어떻게 먹으나 이 아들은 그 약 성분을 파괴시키지 않아 다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부드럽게 먹는 방법을 요리해서 많이 먹어 응 삶아도 먹고 구워도 먹고 와 그래 성공했네 한국에서나 이만 갈 줄 몰랐다 진짜 어 이거랑 같이 먹었고 맛있다 남을 때 젊은 거 나오면 꾸미는 거 생신거지 오빠가 음악특가 이래가지고 잘 들었네 아 우리 안경도 맞췄거든 맞췄어 맞췄어 미국의 1분의 1이야 아니야 4분의 1 4분의 1 타고 오랜만에 먹었어 응 너무 너무 좋아요 요리 요리 맛있는 게 진짜 아니 맛있는 거를 산에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응 응 선지국밥집 있고 연락핫도우집 오늘 나가갖고 다 봤제 응 그게 리스트 작성해갖고 풀로 돌아다니깨라 그니까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왜 나갖고 안 먹어봤나 우리 LA에서 처음 먹어봤다 동부에 나와서 없어요 뉴욕이 없어 네 그리고 뭐지 속도 응 미국에서 3일에 처리할 일을 여기 와가지고 2시간만에 2시간 반 만에 다 해결해 어떡해 3일에 3일 들걸 그지 나 왜 배가 부를까 랍스터 랍스터 그렇게 밖에 안 먹었는데 랍스터가 은근히 배불러 밀도가 높아 대박이다 이것밖에 안 나왔나 그니까 근데 다 못 먹는다 그러네 우리 고연 나가가지고 응 버스 내리자마자 오빠가 와 맛있는 거 많이 보인다 이런 거야 나와서 뭐 사 먹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맛있게 먹으려고 점심 그리고 그럴까봐 우리가 바로 나가기 전에 밥을 먹었어 바로 전에 그랬는데도 배고파 나가니까 맛있는 게 많이 보이니까 눈으로 봐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쭉 들어갔는데 이 자리에 주연이가 있었어 응 우리 아직 시간 많으니까 마음이 돼 여러분 저희 맛있게 밥 먹었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잘 먹었습니다 바지 나온다 핑크색 바지